한국 작가 김주리의 언덕 땅과 흙은 인간의 역사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 역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던가요? 작가는 그동안 물을 채운 수조 위에 지늘그로 빚은 건물이 시간에 따라 점차 무너져 내리는 작업을 선보여 왔습니다. 인간이 구축한 역사가 문명이란 이기 아래 얼마나 많은 흥망성설을 거듭해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창원지역을 두루 답사하고 근현대사에 남겨진 한일타운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그것에 작가적 상상을 덧붙인 지늘그로 빚은 건물을 선보입니다. 이번에는 흙을 침몰시키는 물은 등장하지 않지만 흙이란 진료와 그것으로 만든 건물과 풍광을 선보임으로써 각고도 다른 인간의 역사에 대해 우리의 반성적 성찰을 이끌어냅니다.